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도 경찰청장은 경지를 해야 되고 용산경찰서장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종류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하위직급에서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죠 너무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원성이나 분노가 들끓기 전에 신속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마침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미흡하지만 그래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을 내리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공직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자기 관할에 있는 하위 부서에서 큰 대형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되면 옷을 벗는 것이 굉장히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행안부 장관도 자진사태든 어떤 행대로 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산경찰서장의 대기발령이 일단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청 내부에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수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방제센터 서울교통공사안전관리본부 용산소방서 다상콜센터 이태원역 등 8군데에 수사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경비계획문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제도 여러분들 잠시 다뤘지만 이번 사안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위라든지 그렇게 대규모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통제에 대한 책임을 관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 나눠서 가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위는 아주 그냥 덕달같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밝혀가지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에 절반 정도라도 관해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죠 매년 그냥 할로윈 그런 축제가 그곳에서 있었고 한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